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. 저희가 미국의 시스템 혹은 한국의 영화제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어요. 근데 넷플릭스의 프로저들 혹은 프레비의 프로저들 모두가 이 영화에 참여하는 자세가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. 중간에 아이돌도 많이 내고 서로 이견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. 근데 목적은 똑같았습니다. 모두가 퀄리티를 높이겠다. 그리고 감독님이 이 영화 만드는 목적에 충실한 화면을 담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조율되면서 서로 다른 시스템과 다른 문화가 오히려 서로 충돌도 하고 서로 화합도 하면서 좀 더 영화가 발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김태현 팀원 어떠십니까?